아프리카TV 인기 남캔비제이 김인호가 동료 BJK를 저격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J 김인호는 지난 22일 자신이 새롭게 오픈한 가게 오픈식을 생중계했는데요. 이날 동료 BJ들과 팬들은 가게를 방문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특히 김인호와 평소 절친한 BJK는 가게 홍보를 해주기 위해 그의 가게에서 동료 BJ들과 술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김인호는 공지를 통해 K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죠. 김인호는 23일 자신의 아프리카TV 게시판에 가게 오픈식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도 근데 오픈식에 방송 켜고 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라고 적었죠. 그러면서 BJ 김인호는 홍보는 X빠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라며 그럼 나 들어줘러 온 BJ들은 그냥 X빠인가? 그냥 제 개인 방송국 공지라서 순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쓴건데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식을 들은 BJK는 자닫겠다. 쪽지가 너무 많이 와있어서 공지를 적는다. 난 내 의도를 분명히 사전에 시청자들한테도 전달했고 솔직히 눈치도 보였다. 그런데 당사자한테도 말했고 허락도 받았다. 라고 반박했죠. 이후 김인호는 몇몇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 방금 K와 통화했다라며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저의 착각과 잘못이 있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일단락시킨 상황인데요. 하지만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김인호의 행동이 섣불렀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인호는 이상하게 이미지 깎아먹네. 항상 술 먹으면 사건이 생기는 것 같네. 평소에 좋게 봤는데 이건 좀 민심 박살나니까 태세 전환. 진짜 속 좁다. 친구 사이에 저격을 갈기네. 공지 말고 전화를 하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동료 BJ를 저격해서 논란이 된 김인호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